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전역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구만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장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13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 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5월 첫날 미국 시장은 열렸죠 우리나라 오늘은 휴장인데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위세 국제경제 보시면 퍼스트 리퍼블리 결론은 JP모건의 매각 은행위익이 진정될까 글쎄요 2008년 그 서프라임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좀 그것처럼 진행이 될지 막아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SVV 이후 세 번째 은행 미은행 파산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망 세 가지 경기 침체 신용경색 상업용 부동산 붕괴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안 좋은 거고요 결론은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2월 5월 4일 새벽에 미 연준의 발표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일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엔 시간에서 40% 넘게 지금 이 달러 근처로 가고 있고요 그 전에 여기 실버 게이트 무너졌죠 그 다음에 SVV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니처 뱅크 전차를 밟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은행들이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벨스턴스라는 은행이 상업은행이 이제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이 위기가 왔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큰 은행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찰슈샵이거든요 얘네들 보시면 얘가 이제 9조 정도 되는데 자산이 지금 시간에서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증권회사인데 지금 예금 인출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은행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침체라든가 신용경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미 선물시장만 열리고 있는데 지금 혼조세입니다 혼조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새벽에 끝나봐야 어떤 방향이 정해질지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340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조정을 진짜 잘 줬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저점에서 고점까지 조정을 진짜 너무 착실하게 잘 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도정을 준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데 예 1360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기 61.8% 부근을 넘어가게 되면 어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거든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하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기 있고 때문에 네 물론 그 심정은 모르는 바 아니나 큰 거를 보고 작은 거를 시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작은 그 부동산 네 어 거기에 지금 목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 문제입니다 환율은 그래서 일단 요 마디 1360원을 돌파하는 제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 동결한다면 네 이건 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살짝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100을 계속 지킨다고만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거죠 자 호주 달러는 살짝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네 고점 저점 되돌림하고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보시고요 자 코스피 네 똑같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머중도 그렇죠 이머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를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로는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음봉 조그맣게 나오고 있는데 더 상승할지 여부는 달러에 달려 있다 그 다음에 달러 위안인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저점 고점 되돌림 달러 환율과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얘는 어 지금 여기 6.949 인데 여기 넘어가고 7위안 넘어가게 되면 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은 환율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애들이 여겁니다 네 방파제들 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보면 네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N화와 위안화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라 이게 만약에 위로 솟아오르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우리나라 자체 문제도 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주변에 있는 통화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전 고점을 넘고 61.8% 넘는다면 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경계를 하셔야 된다 네 거기에 따른 금값은 네 현재 1992달러인데 선물 안 내려오죠 네 저는 이 양봉을 지킬 거라고 봐요 1970달러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금값 달러도 오르고 금도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생길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죽기보다는 얘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요 자 은을 보시면 은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살짝 쉬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지금 고점 저점 되돌림하고 지금 올라가는 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리는 에 지난달에 은봉이 크게 뜨면서 지금 더 이상 못 가는 에 결국엔 에 구리 같은 경우는 뭘 반영을 하냐면 경기를 반영합니다 경기 경기 경기가 좋으면 높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낮아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내려온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잘 보시고 현재 50이죠 RSI 그러면 이게 이제 50미터로 내려오면 킬러 C가 작동이 된다고 보시고 경기는 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커퍼 자 유가 보시겠습니다 자 유가가 이제 감산을 했지만 네 결국엔 한 달도 못 버티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 자 이 이유는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렸죠 네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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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정확하게 유가는 그걸 반영을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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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현재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음 그러면 앞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이슈는 유가만 잘 봐도 예 틀림없이 우리는 해속할 수가 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 때 65달러 여기 붕괴되면요 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현재 예 주방에서 RSI 46이고요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주의하시길 바라고 자 비트코인도 이제 상승 반등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고 비트코인이 좀 세게 빠지더라고요 마이너스 2.5% 네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상황 예의주시 하시면서 자 왜 그러냐 네 현재 나스닥 선물은 내려왔다가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데 자 얘는 내려왔다 반등 주고 저 옆으로 기고 있죠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음 이쪽 그러니까 크립토 암호화폐 쪽은 저는 그냥 유동성 하나만 봅니다 유동성 QE 예 그래서 연준에서 QE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가기 힘들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네 희망은 갖지 말자 그러면 나스닥도 똑같이 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국채도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4월달 3월달 걸쳐서 박스권 네 그래서 요 저점 3.25 10년물 요기 붕괴하면 대략 한 2% 갈 정도는 저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요기를 붕괴하면 요기 붕괴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 좀 해보시라 자 3개월물은 정책금리 반영하고 있고 자 2년물 못 올라가지요 자 5년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0년물 보시면 네 3.7 자 얘는 3.5 붕괴시 연습 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도 큰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잘 좀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차라고 했습니다 자 10년물과 2년물 네 아 3개월물 자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특히 10년물 3개월물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0년물 2년물 자 30년물과 5년물 자 계속 플러스 유지하죠 언제부터 네 아 3월 말부터 예 3월 말부터 유지하고 있다 그럼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정상화 되는 거죠 2% 가까이 오면 네 무슨 뜻이냐 예 우리가 보통 정상화 그러면 예 정상적인적으로 금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대부잡 사태 닷컴버블 리먼 사태 팬데믹은 여기 역전이 안 됐었어요 신기하죠 이거 잘 보시고 예 이제 정상화 올버블 붕괴 그러면 주식시장과 기타 여타 시장들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한 팩트죠 요거 예 그래서 이거 하루라도 안 보면 네 눈에 눈물이 나죠 그래서 자 요 반등을 믿지 마시고 예 물론 많이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조심하자 왜 정상화 되고 있는데 예 물론 좀 더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시장에 특히 위험자산은 널뛰기가 심하니까 그 다음에 10년물과 2년물 봐도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상화 됐을 때 항상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가 이제 대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3개월 물이에요 예 얘도 이제 2% 넘게 올라가 정상화 되는데 자 이번 달부터 양봉이 생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자 몇 개월 여기 보면 6에서 10개월이죠 앞으로 3개월입니다 올 하반기까지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폭락하죠 올라오게 되면 폭락합니다 2000년하고 되게 비슷해요 지금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 대비하시라고 제가 볼 땐 몇 개월은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네 요즘은 역으로 많이 안 끌더라구요 와서 네 무시하고 뭐 그런 건 없는데 주시 진짜 이거 주시하시면서 양봉 생기고 있으니까 양봉 생기고 있으니까 조만간 위로 튈 가능성이 높다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다우 자 둘 넷 여섯 자 7개월점 횡복 박스권이죠 예 자 위로 못 간다는 얘기는 저항이란 얘기고 자 S&P500 빅스 자 현재 18.48 자 여기 고점은 못 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여부 자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죠 자 S&P500 월봉인데 보면 네 지금 이 은봉의 하단에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 여기 딱 걸쳐 있죠 네 걸쳐 있는 상황들 그래서 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시고요 RSI 53이고 MACD 만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동평균 자 60주가 120주 딱 붙어있죠 120주에 보이시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저항으로 작동이 될 거예요 그전에도 다 저항이었습니다 이게 여기 한번 튀었고요 예 그래서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게 왜 데드크로스가 중요하냐 급락 예정 예 그전에 그랬어요 여기 한번 두번 물론 그 전에도 여기 있는데 예 여기 데드가 난 적이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예 1970년대 니프티 피프티 때 이때 보시면 여기도 데드 났죠 데드 나고 엄청나게 내려왔죠 여기 이게 고점으로부터 50%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데드크로스 나면 무조건 골로 간다 물론 이렇게 짧게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예 그리고 얘는 몇 년 만에 네 13년 만에 예 지금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다컨버블하고도 아직 비슷해요 이때하고도 여기 잘 보시면 네 그래서 진짜 조심하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급락 예정 그래서 앞으로 S&P 500 같은 경우는 2000선 그 다음에 1500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거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도 지금 네 여기서 그냥 와리가리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RSI 잘 보시고요 네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에서는 둘넷 여섯 네 6주 동안 네 여기서 지금 박스권이에요 신기하죠 예 물론 여기 120주 있어요 위에 얼마냐면 자 13,445 지금 13,239 이거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 그전에 그랬기 때문에 여기 보면 터치 터치 터치하고 근처 와 있고 그죠 내려올 수도 있다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201선인데 현재 모습을 보시면 네 자 고 고점은 살짝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러고 있죠 음 자 마디 말씀을 드렸죠 12,800 12,500 11,700 11,700 여기서 좀 더 갈 수 없나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어 보시면 네 61,8% 미친 척하고 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땐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음 그래서 14,349 음 그러면 자 사람들이 난리 치겠죠 이제 대세상승으로 간다 올라가면 자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거죠 자 일단은 네 거의 이제 끝에 와 있다고 보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오버슈팅 할 수 있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고점 저점 되돌림 38% 북은 이 정도 되면 아마 50% 되려나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녹색 예 예 50% 근처에 있네요 그죠 음 자 43,605 음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시나리오 자 고점 대비 에 반텀악 8,000선 자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6,900 그 다음에 대규모 위기급 4,000선 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은행위기다 경기침체다 신용경색이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고금리 예 그랬을 때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물가 자 연준은 물가죠 물가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안 잡히냐 왜 안 내려가냐 자꾸 그러시는데 이유가 딱 한 가지에요 예 연준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잡기 위해서 애는 쓰는데 예 정부에서 계속 돈을 씁니다 정부에서 그 다음에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원만하게 안되면 지금 타겟은 6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7월 8월경인데 예 그래서 어 그게 돈이 지금 다 바짝 말랐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돈을 풀어서 쓰는 바람에 예 의회에서 지금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만 쓰고 어 아껴줌 써라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려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또한 어 만약에 제대로 협상이 안되면 어 신용강등 이슈라든가 이런게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예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던 경험이 있죠 2011년도 예 잘 좀 보시고 그래서 현재 위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미리 좀 피해 있어야지 킬러 C가 작동이 될 때 예 할 수 저기 할 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자 요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00년 닷컴버블 때 내려오고요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자 하나 이때 2000년 9월 2000년 10월 11월 예 그 다음에 12월 그 다음에 1월 여기 2월까지 자 9 10 11 12 12 6개월 동안 얼마나 빠지냐면 네 무려 50% 넘게 빠집니다 다시 몇 퍼센트요 50%입니다 예 이거 못 견뎌요 이거 킬러 C 예 A B C죠 네 6개월 만에 폭 폭락이 일어납니다 못 견디는 상황이 생겨요 설마 그게 올까 네 그때 그랬어요 설마 올까 했는데 50%가 6개월 만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은 이때하고 너무 똑 닮아 있어요 보실래요 네 똑 닮았죠 하락 반등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지 올해 중반부터 뭐 6월 7월달에 시작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6개월 만에 50%는요 보실래요 이쯤에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7천선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빠져요 그래서 제가 4천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버티는 것 같아도 네 이런 닷컴 버블 때처럼 6개월 만에 아주 아작을 내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네 탈탈 털리고 땅을 쳐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은 몸을 엄청 사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은행이 다 망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JP모간에서 인쇄했는데 연준의 입장이 없어요 돈을 풀겠다 그런 얘기도 없고 예 자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요거를 진행 상황 그래서 아마 제 예상은 큰 거 하나가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쓰나미가 돼서 휩쓸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구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는 네 금물 보수적으로 네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합니다 투자는 네 그 다음에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관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구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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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